올리브영 빠순이 바로 나야나 올해도 어김없이 올리브영에서 수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리브영 나만의 어워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리브영에서만 제가 올 한 해 구매한 금액은요 총 구매금액이 346만 2420원 무려 상위 0%? 어 상위 0% 상위 1%도 아니고 0% 온라인몰 방문만 해도 1년 동안 총 72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올영 덕후잉만큼 올 연말에도 제가 1위만 모아서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제품들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할인을 하고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고씽 뿅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망의 올리브영 클렌징 1위를 차지한 제품부터 알아볼게요 바로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4년 연속으로 올리브영 어워즈를 수상한 이 제품은요 10초에 1개씩 판매될 정도로 너무 유명해진 국민 클렌징 오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클렌징 오일은 이거 쓰다 저거 쓰다 하는 유목민이었는데 올해 유난히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피부로 변하면서 이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모공 고민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피부 타입이 변하면서 피지가 많아지니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 퓨어 클렌징 오일은 이런 피지를 잘 녹여주면서 메이크업까지 잘 지워주는 오일로 유명한데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뿐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딥클렌징 해줘서 더욱 인기가 많죠 물에는 물, 기름은 기름이다 블랙헤드도 유분이기 때문에 오일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 클렌징 해주시면 잘 녹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물기 없는 상태에서 오일을 충분히 발라 마사지를 해주고요 볼과 코, 요즘 턱 아래쪽에 피지가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주는 편이에요 충분히 피부 골고루 롤링을 해주시고 다음 물을 조금 묻혀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마녀공장 피어 클렌징 오일은 유화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유화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준 후에 미온수로 세안해주시면 끝! 민감한 피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은 물론 무려 14가지 식물성 오일이 함유된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가 돼서 좋더라고요 피지를 잘 녹여주면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잘 지워주는데 자극까지 적다는 거!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는 효과 대비 자극이 가장 적은 제품이라서 피부가 막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때도 좀 마음 편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올리브영 1위 기념으로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대용량 더블 기획 세트가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용량 큰 사이즈 300ml를 무려 더블 기획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12월 한 달간은 무려 34%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기존의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을 잘 쓰셨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말 세일할 때 이 암흑 세계에 겟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 1위! 올해는 클리오의 신제품 쿠션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생각보다는 조용한 것 같았는데 굉장히 입소문이 나면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한 제품이죠 현재 어워즈 기념으로 올령에서 본품의 리필, 와인잔까지 증정하는 쿠션 기획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격이 2만 원대 초반! 그래서 쿠션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가성비 기획 세트로도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번 클리오 킬커버 더 뉴 파운웨어 쿠션은요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께 좋을만한 쫀득한 제형으로 저 같은 복합성 피부가 쓰기에도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물광도 아닌 적당히 수분감 있으면서 유지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얇게 발리면서 표현도 자연스러운 편인데요 대신 커버력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고 정말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가성비 쿠션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제품은 대신 기초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 표현도 예쁘게 나오고 제형도 반짝반짝 예쁘게 무너지는 제품이라 만약 기초를 대충하거나 각질 제거가 잘 안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표현이 조금 덜티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초를 탄탄하게 촉촉하게 잘 해주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시라면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쿠션의 어떤 큰 단점이 부각되지 않는 여러모로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은 구성이기 때문에 2만원대 초반대에 데려가실 수 있는 쿠션 중에서는 현재 당연한 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정화장도 쉽게 잘 되는 제품이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겨울 쿠션을 찾는다면 추천! 다음은 코덕이라면 이 틴트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번 올영 립 메이크업 1위는 당당하게 롬앤의 쥬실래스틴 틴트가 차지했고요 그 중에서도 색상 베어 그레이프가 인기순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어워즈 기획으로 틴트를 구매하면 리미티드 네일 컬러를 증정하고 있고요 베어 그레이프는 일명 탕후르 틴트 그 중에서도 쿨톤 누드의 전성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쿨톤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바르면 무난하게 예쁜 컬러 저는 개인적으로 웜톤이라 파파야잼이나 포멜로 누드 컬러를 좋아하긴 하지만 베어 그레이프는 쿨톤 누드를 찾아 헤매는 쿨톤러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색상이랄까 저도 웜톤이기는 하지만 이게 살짝 모브빛 로즈 컬러라 무난하게 잘 맞더라고요 되게 차분하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컬러라서 톤에 상관없이 잘 쓰실 수 있는 데일리 컬러입니다 다음은 올해도 아주 치열했던 제품이죠? 패드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스킨푸드 당근당근 당근 패드 이 스킨푸드가 한때 재정난에 빠지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는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면서 올해는 이렇게 1위를 차지한 제품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위를 한 당근 패드는 비건 인증을 받은 진정 패드로 이번 어워즈 기념으로 패드 열매와 케이스까지 추가 증정하는데 만 7천원대라니! 당근씨 오일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도록 제작한 와플형 순면 패드로 제작해 오랫동안 부드럽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에 당근은 절대 안 먹는 저지만 당근 추출물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제가 피부에 한번 발라봤는데요 비건 인증받았으니 성분도 착하고 톡톡 두드려주면서 쓸어주면 피부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대신 이 제품은 진정과 보습에 집중한 제품이라 각질 제거나 피지 컨트롤에는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는 면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출시한 스킨푸드의 미나리 패드를 샘플로 한번 써봤는데 그 제품은 조금 더 피지 컨트롤을 잘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감성 피부에 건성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근 패드를 강추드리고요 저 같은 복합성 피부거나 좀 모공이나 피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나리 패드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크림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 올해 이 제품 모르는 사람은 단첩이야 바로 가히 멀티밤입니다 출시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고 그만큼 많은 구매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명실상부 스틱형 스킨케어 부문에서 네임드가 된 제품이죠 가히 멀티밤은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 메이크업 베이스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스킨케어 스틱이고요 핵심 성분으로는 연어에서 추출한 프로테오글릭한 단백질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을 활용해 피부의 탄력과 보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림처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스틱으로 직접 도포함으로써 밀착력을 높이고 얇게 바를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거죠 특히 아이크림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직접 써봤을 때 좀 오일리함이 생각보다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는 눈가나 팔자주름 그리고 목주름 부분에 관리하는 데 좋았습니다 스틱형 스킨케어에 입문해 보고 싶다면 이번 연말 세일할 때 겟하시길 바랄게요 올용하면 또 브러쉬를 빼놓을 수 없죠 올해 미용 소품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은요 필리밸리의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현재 한정판으로 30일 상점 콜라보 제품을 13,000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번 콜라보 제품은 귀여운 파우치와 뽀짝한 손거울까지 증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댕댕이 버전으로 구매를 해보았고요 이번 콜라보는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 그리고 유기묘 후원에 사용한다고 하니 가치 있는 소비로도 적극 추천 이번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는 아이홀, 콧대, 눈두덩이, 포인트 컬러 및 눈썹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5가지 모양의 브러쉬를 포함하고 있고요 휴대성도 좋아서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기 딱이라 세일할 때 쟁여주시면 여러모로 쓸모있는 제품 브러쉬 모두 부들부들하고 탱탱하니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특히 입문용 브러쉬를 찾고 계신 분들께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향수 카테고리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제품 바로 클린의 웜코튼입니다 클린은 명실상부 입문용 향수의 클래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번 2022년 1위 기념으로 클린 클래식 웜코튼과 3개의 롤러볼 향수 기획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막 세탁한 섬유유연제 냄새 뽀송뽀송하면서 깨끗한 느낌을 풍기는 향으로 갓성비 비누향 향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트러스 계열의 탑, 오렌지와 마린노트의 미드, 머스크의 베이스 향으로 호불호가 거의 없는 깔끔하고 산뜻한 향이 특징 아무래도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인데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이다 보니 이걸 뿌리면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향수라면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뿌리고 나가면 어? 너 클린 뿌렸지? 라고 알아채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유니크한 향보다는 조금 대중적이고 무난하고 깨끗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이 이너비티 카테고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제품인데요 현재 어워즈 기획으로 30호 원뿌런 더블 기획에 20호 추가 증정까지 해서 2만 5천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특별한 기획이니만큼 가격은 진짜 완전 혜자입니다 비비르 콜라겐은 다양한 타입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분자 콜라겐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비타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맛도 비린내 안 나고 젤리같이 새콤달콤한 맛 제가 가루형 영양제 중에 셀렉스 밀크세라마이드를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유 맛이 나는 되게 고소한 영양제고 그거 다음으로 가장 거부감 없이 먹은 제품이 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콜라겐 외에도 비타민 A, C 그리고 유산균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습관적으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연말 세일할 때 겟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2022년 연말 결산 1위 제품들만 모아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연말 빅빅 빅데이징입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셨다면 스마트하게 겟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상위 0% 고객 데이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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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恰